. . . . . . 야 너 일로 와봐. 야. 방송용이긴 한데 어 여기서는 방송하면 안되겠다. . 가자. 뭐 들었니? 뭐야? 뭐 들었어? 뭐 들었니? 일로와봐. 뭐야. 미친. 뭐야 클린턴. 클린턴이 왜 여깄어. 어어어. 그러면 내꺼 총을 얘를 줘야되겠다. 우선. 아잇. 고앤. 아... 야... 야... 어 그렇지... 됐어 됐어... 어... 버그였구나... 어... 저거 대통령만... 아니... 아니... 펜맨 이 새끼 어딨어... 우선은 얘를 미끼로 놓고... 댄스를 미끼로 놓고... 야... 못하는게 아니고... 빡센거야... 아니 어디서 쏘는거야? 방금 어디서 쐈어요? 위? 위 라고? 저기? 아까 클린턴 자리? 맞아? 그 들어가야 되겠다 그냥... 그냥 들어가자... 그냥 우선 들어가서 자리잡아야되겠다... 다 죽는다 이거 이거다... 계속 죽는다 이거... 아... 아까 그 미사일 들고 다니던 놈이구만... 금방 아까 펜맨 들고 있었거든... 옥상이야? 교회 위? 오케이 오케이... 지금 올라갈게... 아이씨... 됐다... 네네네... 저장... 저장하겠습니다... 아이씨... 아이씨... 네네네... 저장하... 저장하겠습니다... 얘도 위에 쳐다보고 있네... 위 맞네... 위 맞아... 오오 미쳤어 이새끼... 이거 완전 미친놈 아냐... 아이씨... 살려주세요... 살려주세요... 예에에에... 와... 와... 이거 완전 미친놈이네 이거... 그래 팻맨? 팻맨? 잠깐만 내 눈앞에 뭐야 이거 이런 미쳐 너 미쳤니? 가자 자 우리 뭐 우리도 팻맨 들면 되죠 그죠? 참 감히 참 어이가 없네 야 저 새끼 왜 이렇게 쎄 저 새끼 왜 이렇게 쎄 어씨 넘어가쁜네 아 넘어가쁜네 아니 핵맞고도 반도 한다면 저걸 어떻게 잡아 사기 아니야? 개 집중합니다 저 장난감 공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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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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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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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거지 촌인줄 알았어. 진짜 미친 것 같아. 난 뒤로 돌아서 뒤치기 해야 되겠다. 뭐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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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가 조금 있을 땐 루카 퀀텀을 마시라고? 알았어. 뭐야. 내가 이제까지 항구 중에 제일 힘든 것 같은데. 공짜로 죽여준대. 공짜로 죽여준대. 하나도 안 고마워. 하나도 안 고마워. 난 죽었어. 난 죽었어. 난 죽었어. 난 죽었어. 난 죽었어. 난 죽었어. 평양에 혼자 들어간 예비군. 난 죽었어. 난 죽었어. 어 왔다 왔어 야씨 어디서 쏘니 어우 난리야 와 씨 좀 꺼질래? 아 와 댄서부터 구해야될거 같은데 저기 나와서 댄서 구해야될거 여기! 여기! 저는 잘 알았고, 감사합니다. 내가 한 잔을 잡고 있는 건가요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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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진짜로 뭐지 왜 여기가 나오지 와 옵티머스 도색 이렇게 해서 얻는거 맞아 이거 거의 인스티튜드 마지막 마지막 그 퀘스트인데 이거 거의 이건 그거 이상이야 진짜 나 발 없어졌어 내 발 내 발 어디갔어 안 뚫리는거 봐라 이거 내가 왔다 내가 왔다 간다 아 지뢰 깔아 놓으면 되겠다 그지 알겠지? 미사일 런처 세발 쏘는거 개좋아한거 먹은거라고? 나 손발이 시려 어 맞다 버티버드 부를수 있지 않을까? 없나? 버티버드 부르는거? 쉿 사면발에 유도 달린거 먹었었다고? 신호용? 어디? 신호용이 어딨어? 없어 안받았나봐 젠장 여기 어디야? 아이씨 아이씨 우리 어디야 나이스?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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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 네? 여러분 네?